저가 내려가서 엉덩이 털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하시다가 내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딱 허리가 허리도 내려가 있어 나 진짜로 하는 거 아닌데 저 하는데 죄송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갔어요 그래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얼굴 빨개 얼굴 빨개 아 이런 신박상 겪은 츄우니 하나 체험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저희 레이디비 엔딩호 소개해드릴게요 아아 오 네 하나 어우 승현이 괜찮니? 오 저희도 뒤에서 굉장히 승현이가 이렇게 찍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 마지막 곡은 네 저희 레드벨벳분들의 필 마이 리듬이라는 곡 준비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저희 오늘 의상과 잘 어울리게 사랑하는 곡이니까 네 저희 마지막 곡이니까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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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홍해주시고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초대해주신 우리 베이비스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네드벨벳의 필 마이 리듬 보여드리고 네이디비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저희 공연이 있으니까 많이 많이 더 와주시고 우리 베이비스 분들도 원래 인기가 많으시지만 이뻐해주시고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곡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박수 주세요 남나면 할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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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 고맙습니다 빅2 무똥회를 뒤집어 작은 소란을 또 일으켜 This is gonna be a crazy day 당장부터 인사까지 파도 처리해 우리 살짝 놀아붙아 솔직하게 baby 지금부터 시작해 계속 시작해 꽃가루를 날려 멈축을 더 크게 두드려 우리 꿈은 다 편견해가 될 것 같아 자유로워 지금 너는 더 능히 상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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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사올 때까지 이 끝바구니는 멈추지 말아줘 이 순간에 너는 더 능히 상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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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사올 때까지 네가 사올 때까지 그중만у은 또는 웅 dede 같은 소녀만이 희망자올 때까지 내 맘은 꿈을 지켜내볼 수 있는 희망자올 때까지